청소년들은 살 수 없는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 성인용품까지 사다 준다는데 이번에 10명 넘는 판매자들이 검거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외진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담배와 현금을 주고받습니다. 물건과 액수를 확인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한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에게 다가와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이 영상들은 대리 구매, 이른바 델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리 구매 판매자 12명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대리 구매하신 거 맞죠? 네. 방금 담배받은 사람이 학생 같은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죠. 일부 판매자는 수수료 할인 행사까지 열어 재구매를 유도하거나 성인용품까지 대리 구매해 주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판매자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대리 구매를 한 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연결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구라는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 홍보글이 쏟아집니다. 수수료는 대개 2천 원에서 4천 원 선. 취재진이 직접 의뢰해봤더니 원하는 물품과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만을 상대로 대리 구매해 준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리 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판매자도 검거됐는데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하정연입니다. SBS 하정연입니다.